한 번에 합격 해커스 그럼 끝났고 제가 자랑지를 좀 해볼까 해서요 아예 그냥 자리를 깔고 여러분께 본격적으로 이런 문제 여기서 공문인데 이렇게 나왔어 제가 사실은 유형별로 뽑아오면 100% 다 할 수 있는데 25개씩 오신 문항이 너무 많아서 제가 기다등등 기다등등은 빼버리고 정말 똑같이 나온 문항만 뽑아왔어요 보여드릴게요 9급부터 한번 자랑지를 시작해봅시다 음 답이 이제 옳은 거 고르는 거였는데 니가 아무튼지가 정답이었거든요 나가리를 여러분 고르실 수 있어야겠죠 일단 가장 중요한 자 보시죠 니가 부기가 아니야 뭐라고 써야 해 음 기본형 부시오타인데 부기로 써야 해 이미 우리가 했어 또 보여드릴까요 더불어 아니가 유명세라면 유명세를 지르다 유명세를 유명세가 따르다 라는 말로 표현해야 해 그래서 유명세와 어울리지 않는 말이 여러분 지워내실 수가 있었고 어리바리 지워내면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 더불어 아무튼 아무튼지 니가 표현에 맞는 녀석이다 너를 찍는 아 그런 문제였구나 또 보여드릴게요 자 쓰다의 품사를 고르는 거였는데 쓰다의 뜻을 알아야 훨씬 더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보여드릴게요 음 니가 휴강이라고 실판해 라이트 할 거냐 푸트 뒤집어 쓸 거냐 더불어 유즈 할 거냐 메이크 할 거냐에 대한 구별 그래서 의미론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자랑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요 우리한테 이제 물은 게 뭐냐면 성어를 묻는 거였는데 이 진단기가 이런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완벽한 능력 그래서 무소불이 찾는 문제였거든 근데 너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이렇게 했지 읽어줘요 니 이름은 선견지명 니 이름은 무소불이 니 이름은 관목상대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선택지를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히 알면 답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음 또 자랑질하고 가볼까요 자 너는 너무 쉬워서 이거는 정말 3초각 우리가 제가 헬커스 입성하고 바로 우리 군무원 찍기 특강을 수행했는데 홍빛나 이렇게 쓰면 안 돼 너를 홍빛나로 써야 해 라고 공부했던 그 문제가 나와서 우리 학생이 시험 끝나고 저에게 카페에다가 선생님 이거 나왔어요 라고 알려주셨던 바로 그 3초각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랑질 계속 가볼게요 음 어휘의 쓰임을 묻는 문제였는데 칠칠 맞다 칠칠하다 를 정확히 알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우리가 너에 대해서도 다 했어 칠칠하다는 니가 이런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단정하다 깨끗하다의 뜻이야 따라서 부정적으로 쓸 수가 없다 라고 확인했던 문제이기도 하죠 또 가볼까요 한글 맞추표 규정을 묻고 있는데 니가 준말 쓰기 관련해서 아 원칙을 알고 있니 너무나 많이 연습했던 그 문제 보여드리죠 우리가 이미 만만하지 않다 하 앞에 울림소리면 추격하겠어 더불어 연구하도록 연구토록 정결하지 정결지 라고 했던 그 녀석 똑같이 나와서 너무 땡크했던 그 문제 또 가볼까요 더불어 니가 띄어쓰기를 묻고 있는데 읽는 대에 이거 알면 게임 끝나는 거였거든요 똑같은 문장으로 다했다 너무 정말 소름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다양한 어떤 조사에 대해서 공부했을 뿐 아니라 아예 그냥 동일한 선택지를 연습한 적이 있어 정말 감사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더불어 동일한 문장이 똑같이 나온 것들도 확인돼요 또 가볼까요 한자 묻는 거였는데 체감 니가 혁파 경청 일몰이었는데 경청이 니가 존경하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 기울어서 그렇지 고개를 기울여서 관심을 갖고 하는 경청이었어 그래서 틀린 거 찾는 문제였는데 경청하면 게임 끝이죠 한자에서 분명히 공부했던 그 녀석이기도 합니다 또 가보죠 더불어 너는 무리가 갈 텐데 이 텐데에 대해서 묻는 거였어 우리가 정확히 했다 보여드릴까요 이 템데란 녀석이 터에다가 인데가 붙어있는 꼬라지거든 그러니까 의존명사 터 를 밝혀줘야 하고 이다에다 니은데 붙인 형태라는 걸 알고 있다면 삼초각이었겠지 또 가볼까요 이런 사실 작품들은 우리가 작품 해석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음 그치 우리가 이 작품을 너무나 열심히 했거든 보여드릴까요 해석해서 찾는 문제였는데 너무나 많이 했다 여러분 계속 보이시지만 군무원 파이널 모의고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절감하게 하는 문제들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또 가볼까요 가시리에 대해서 묻는 문제 복합문제가 두 문제가 그 부분에서 등장을 했는데 가시리 역시 해석을 묻는 문제였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어 이건 나나니 나는이 아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해석해서 얼마든지 풀 수가 있는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해석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느낌 오시죠 제가 강조했죠 우리 군무원은 문학 되게 중요해 그치 더불어 이런 어떤 문학 작품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필요해서 제가 이기적인 문학 이제 뭐로 바뀌었냐면 적중여신의 문학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시리즈를 제가 강추한 바 있는데 정말 의미가 있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또 스스로 자평해 봅니다 또 보여드릴게요 한글 맞춤법 중에서 이제 문장부 특별히 이 물음표에 대해서 묻는 거였는데 답이 두 개면 물음표가 두 개 답이 하나면 물음표가 하나 이걸 묻는 문제였단 말이지 너에 대해서 네가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그러면 답은 하나니까 물음표가 하나여야 해 그래서 너에 대해서 아 네가 선택적인 여러 가지 답이라면 물음표가 그 개수만큼 답의 개수만큼 있어야 하지만 네가 선택적인 물음이라면 당연히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하나만 있는 그 경우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 그래서 우리가 이미 했음 땡큐한 문제죠 여러분 다음으로 얼마나 많이 했어요 윤동주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 구문에서 윤동주는 정말 정말 중요하고 시 앞에 내가 손을 내밀어 우리 사회할 때 손 내민 친구가 용감한 친구라고 정말 강조했죠 이나가 동그라미고 이나가 세모라는 것만 해석할 수 있으면 답이 삼초각이었던 문제 선생님 삼초각이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 구문은 지식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삼초각짜리 문제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본 적이 있고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제 해설을 들으신 적이 있다면 이 문제는 그야말로 정말 삼초각인 문제이기도 했어요 너도 많이 했다 정말 동주혜 씨는 너무 중요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했던 그런 문제이기도 했어요 땡큐하고 정말 감사했던 문제이기도 하죠 더불어 괄호 안에 빈칸 쓰기에 대한 공식을 알면 이런 문제 껌이라고 알려드렸죠 그래서 저는 내용은 똑같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괄호 넣기 문제는 정말 많이 연습했다 이 문제를 푸는 공식을 알고 있으면 답을 푸는 것 역시 어렵지 않은 문제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구문 파이널 모의고사 출신이에요 여러분 더불어 21번부터 22번까지 나왔던 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뭔가 이 알파고와 관련된 지식적인 얘기를 우리한테 묻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가볼까요 너는 이제 문제 유형이 뭐였냐면 첫 번째 문제 유형은 우리한테 21번 이런 걸 물었어 너는 제목이 뭐겠냐 뭐 이런 걸 물었단 말이야 우리가 제목 문제 같은 경우는 무수히 많이 했고 사실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지문들도 굉장히 많이 풀었죠 더불어 자 구문 파이널 모의고사 또 나왔어 그래서 여기서 연습했던 당연히 화제와 관련된 문제였다 더불어 주제와 관련된 문제였다 라고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는 거고 지문 내용도 좀 비슷했죠 더불어 자 이 2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초각이라고 제가 해설하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상의 날개 그러니까 구무원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하고 공부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주고 실제로 우리 회원국어에서는 그 내용들을 쏙쏙들이 여러분에게 다 다뤄드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장에서 자신있게 여러분 답보었을 거라고 믿어요 너도 했죠 보여드리는 게 말이 너무 입이 아프네요 또 계속 가볼까요 여러분 더불어 얼마나 좀 치워덕게 느껴질까 싶기도 하네요 자 우리한테 필자의 서술 태도 이런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좀 이해가 있으셔야죠 역시 이기적인 문학 적중연신의 문학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이기도 하고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쭉 함께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떠나가서 자 25번은 그래 가와나 빈칸 특별히 접속어 문제였는데 우리 시험에 그러나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하지만 하지만 연결하는 문제 얼마나 많이 했어 앞으로에서 반대하고 둘이 다시 역접을 이끌는 그런 문제 유형 그래서 동일한 문제 사실은 내용은 좀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구조 저랑 함께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게 얼마나 유용했던 문제였는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9급의 자랑질 여기까지 그럼 이제부터 7급 자랑질을 또 이제 아주 숨가쁘게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7급 문제부터 보시죠 1번 너는 답이 뭐였게 음 그치 구레나룻만 답이고 나루가 될 수가 없거든 나룻 나룻 제가 이렇게 턱을 감싸면서 나룻 얼마나 열심히 했어 너는 나머지도 우리가 정말 많이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레나룻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레나룻이라고 풀었던 녀석이기도 합니다 또 가보죠 계속 나오네요 뭐가 자 기억디그 들어가 네가 아 사실과 다른 건 뭐 해야 해 음 뭔가 그 사람한테 풀이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해명해줘야 되고 기본권에 대해서는 뭐 해야 해 발언하면 되지 더불어 검사한테 하는 건 뭐야 진술이지 세 가지 우리가 다 했어요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해명 발언 진술 저 늘 강조하지만 우리 집약 우리 군무원은 전체의 공부의 양이 사실은 아주 많은 국어 분량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최소한 한자 모든 한자는 할 수 없지만 집약에 있는 한자 정도는 하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그러니까 미기적인 한자 적중여신의 한자를 하면 정말 좋고요 그게 너무 힘드시면 최소한 집약 책 제목이 집약이에요 그 안에 있는 것 정도는 마무리에 꼭 암기하시라고 제가 누누이 부탁드렸는데 그 부분이 등장했어요 계속 가볼게요 의의 발음 너무 많이 해서 잘난 척을 할 것도 없는데 그래도 한 번 해볼게요 우리 야 이런 거 했는데 똑같이 나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그만해 너무 많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에 대해서 우리한테 묻고 있는데 지문이 소음공예고 너에 대해서 성호를 묻고 있는 문제였어요 너에 대해서도 우리가 했던 녀석들이 등장했다라고 지금 자랑질하고 있는 거 또 가볼게요 발음 특성 우리 한글에 영 할 때 첫 번째 등장한 이응은 음가가 없고 밑에 응 받침 있는 너하고 넣는 음가가 있어서 그래서 초성과 종성이 같을 수가 없는 이것만 알면 10초각이었죠 그래서 너에 대한 초성의 이응은 음가가 없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고 또 가볼까요 미녀신문의 띄어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보이는구먼 그래 죽이는커녕 많을 뿐더러 니가 리을 뿐더러가 어미 니가 조사 니가 생략이 가능한 조사라는 걸 이미 했기 때문에 남는 너를 찍었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너에 대해서도 많이 했다 많이 했다 잘난 척 계속 가보죠 더불어 너는 높임법을 묻고 사실 높임법 문제로도 정말 많이 했고 이 자체로도 우리가 합쇼 니가 비읍시오 비읍시다 그래서 니가 들어가면 감사합니다 무슨 죄다 합쇼체 이거 아니면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죠 참 정말 너무나 땡큐한 문제였고요 또 가볼까요 저는 매료표기법 너무나 많이 했을 수 없는 답이 뭐예요 웬더 진짜 많이 했지 어떻게 휴지야 휴지 커튼 그리고 니가 행어라고 써야겠고 웬더 아시면 사실은 게임 끝나는 그런 문제였음 7급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간 부끄러운 문제이기도 했죠 여러분 계속 가볼까요 더불어 너는 표기가 억버에 맞지 않는 누구 나가리 물 꺼 물 꺼가 나가리인 거를 3초각에 찾아내시면 나름 문제가 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어요 뭐 잘난 척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만 또 가볼게 여러분 너는 니가 대자가 당연히 접사대도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의조명사 대를 묻고 있다 그랬죠 칠 때 불가세할 때 크다 대자 니가 쓰인다는 걸 알면 됐고 사실은 나머지 우리가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답을 찍는 건 어렵지 않았던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역시 잘난 척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백번째 적중한 게 그래서 약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할 필요 없이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래서 보여드리는 중이고요 시조를 다 했기 때문에 답 찾는 건 너무나 쉬웠어요 시조 보여드릴게요 나와라 시조 이제 너도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라 또 나와라 그래서 다 사실은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리즈에서 너무 감사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더불어 문학에서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겹쳐서 사실은 군무원 파이널 동영과 이기적 문학만 하셨다면 사실 7급의 경우는 굉장히 여러 부분에 수월했던 그런 시험 문제이기도 했어요 또 가볼까요 이 제목이 뭐죠 규중, 치루, 쟁농기 그치 이것에 대한 개념이 있다면 답 찾는 건 너무 쉬웠던 문제 규중, 치료, 쟁농기에 대해서 특별히 등장하고 있는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어 자척 한자에서 와서 이름이 척뿐이다 더불어 울랑자 역시 한자에서 왔다 우리가 한자에서 온 것도 했고 더불어 이 인화낭자는 인두를 가리키는 말인데 너만 쓰임이고 나머지는 모양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 크로스 니가 가위 더불어 허리가 가는 바늘 색깔이 있는 청호 흑백각시 그리고 뭔가 뒤집어쓴는 감투할미가 골무였다 그 내용 알면 그죠 너무 땡큐한 문제였어요 솔직히 저는 이번에 구급보다 7급이 좀 더 쉬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OX였어 알면 정말 단케오고 모르면 정말 물음표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오히려 구급 점수보다 7급이 좀 더 높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 더불어 계속 가보죠 16번 C는 이걸 했다 자 보여드릴게요 뭐 너무 말이 길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늙지 말아라 즉 닭을 나무로 만들어서 깎아서 앉힌 다음에 얘가 때를 알리면 그때라야 우리 어머님 늙으세요라는 얘기는 우리 어머님 제발 늙지 마세요라는 간절함을 담고 있는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친절하게 한자 맞았으면 정말 대박 문제가 될 뻔했는데 해석을 주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었을 거라고 믿고요 계속 가보죠 아 누구의 시 6사 재밌지 않아? 우리 9급은 동주를 주고 7급은 또 6사를 주었다? 우리 국무원이 6사 운동주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거의 매해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이 강조해 드렸죠 이 작품 역시 해석하면서 갈겨간 북방 한계입니다 더불어 다시 그 고원으로 또 채찍에 뭔가 미쳐서 이리로 쫓겨갔어 그러니까 역시 칼날진 그 위 모두 한계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야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되나 한 발 제겨 디딜 곧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는 상황은 부정이지만 이런 곧은 긍정의 상황이기 때문에 너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계속 가보죠 우리 찌끼 특강에서도 했고 문학에서도 했고 더불어 너는 여기 들어갈 말인데 이 작품을 봤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전해린 작품에 여기 띠리띠리띠리 보일까? 집시의 생활이 아예 본문을 여러분과 읽은 적이 있어서 아주 땡큐했던 문제 물론 여러분 앞뒤 문맥 보시고 잘 찾았을 거라고 믿어요 이게 카우보이는 아닐 거 아니야 그죠? 계속 가보죠 더불어 19번 20번은 제가 얘기했죠 특별히 우리 7급은 우리 유학과 관련된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니다다니까 주저하게 나왔어 우리가 이 유학과 관련된 지문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물론 여러분에게 이 내용 똑같이 제가 보여드리면 더 좋겠지만 제가 강조했죠 이런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예상 적중했고 우리가 공부한 내용과 겹칩니다 제가 지식형으로 공부하라고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시험에 가서 매우 매우 도움이 된다고 했던 바로 그 내용이기도 하죠 계속 가보죠 21번은 우리한테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이 내용을 읽고서 중요한 개념 결국은 제목을 묻는 유형이었는데 여러분이 문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좀 보여드릴까 해요 이와 관련해서 이해한 내용을 공부하기도 했고 이 지문 역시 이 한옥 특별히 한국의 건축에 대한 것도 우리 시험이 좋아한다 누누이 강조했는데 지문의 내용도 유사한 지문이기도 했습니다 계속 가보죠 가라에 대한 작품에 대해서 지식을 묻고 있죠 특별히 우리 훈민정음으로 가장 먼저 표기된 작품 그 말하면 게임 끝나지 네가 보니까 용 미어청가 그래서 1443 훈민정음 네가 1446이 창제와 반포고 그 사이에 등장한 1445에 등장한 작품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바로 해적과 함께 여러분이 다 보신 적이 있기 때문에 잘난 척 바로 하고 건너가도록 할게요 가나다라를 다 했어 이 중에 낯선 작품이 하나도 없었어 여러분과 함께 다 했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24번 25번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작품 제목이 뭐게 체만식의 논이야기 논이야기 역시 우리가 아예 그냥 문제를 풀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 논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아 여기 등장한 인물이 역사인식이 왜곡되어 있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 해방될 때 만세 안 부르기를 잘했지 왜 항상 땅을 뜯겼거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알고 계신다는 문제 풀 때 정말 도움이 됐을 그 문제였다 입니다 숨 좀 쉬고 올게요 여러분과 함께 숨가쁘게 한번 적중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꼼꼼히 여러분이 찬찬히 되짚어보시면 더 잘하시겠지만 우리가 했어 제가 24년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문제에 나가는지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날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때는 더 많은 문제 동일한 유형이 아니라 동일 지문까지 제가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께 진심으로 약속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적중연씨나 이름에 걸맞게 여러분께도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만날 그 문제를 수업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게 여러분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의 주인공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잘난짝은 여기까지 저는 여러분께 또 중요한 소식 그리고 귀한 특강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